자아 저는 아 으 으 아 있다고 생각해 thấy 어 홍대 연나도에서 1차 2차 3차로 아티게도 수리나 따일까 1차분, 양꼬치, 2차분, 마라탕, 탕창, 막걸리, 흰집, 하여튼 기다려야 돼. 어? 광장시장 갈래? 뭐 언제? 광장시장 아침에 안 해. 해! 안 해? 아, 내 가구 좋은 건대가 있어. 칸산은 은수제에서 사라진 거 아니에요. 맛보는 갈매기 스타일. 아, 여기 알아. 하늘에 올라가자고? 자신 있어? 그 대신 넌 새까빡상하게 입어야 돼. 하늘에 올 수 없는데? 그거, 그거 생각하고 하는 거는 다 일 신어야 된다? 어? 너도 원래 신으니까. 우리를 가보기 위해? 하늘에 내가 지금 완전 못... 꽉 차게. 아, 등상은 굴른 아줌마처럼 해야 돼. 손님이 설정한 우측창 경로시협으로 안내합니다. 아, 너무 야하다. 야, 너 이거랑 벨트메 라인이 혹시? 야, 미치겠네 진짜. 야, 우리 발 가려. 야, 어떻게 가방을 가방을... 아, 오늘 컨셉 알겠다. 오늘... 오늘 성희롱매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너무 덥다. 밖에서 먹는 거잖아. 거기 에어컨 없습니다. 어디로? 어디로 가요? 아, 여기 또래야. 아, 여기 또래야. 제게 더 신박 괜찮아? 어? 몰라? 핫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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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어그로... 야,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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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로 가리도 찍어야돼. 나와봐. 이걸로. 킬을 신고 킬을 신고 타올라 가는 걸 내놨. 어 바닥에 도토리가 많네. 좋다? 어. 좋아. 어. 코코 씨는 좋아? 어. 나 짓들여 보자 그래서. 싫다는 얘기는 못하고 좋대. 히 턴치도 좋다 이 지랄. 아 씨X 벌레 진짜. 야 다 왔어 다 왔어. 보여. 우와. 우와. 탤런트 누나들이에요 여기가. 유명하신 분들. 우와 여기 대박이다. 우와. 우와. 와. 좋다 여기. 좋지. 여기 앉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 온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 좋지. 뭔가 좋은데? 약간 어지러워 기절할 것 같긴 해. 뭐 하는 건 좀friend. 과연. 따라해 보자. 우와. 우와 CAD다. 아니. 너는 너무 추아 Prabима 아니라 거기 사라워. 진짜, 약rrrrk 나 이라? 거꾸 ног è呀. 난 그냥 막걸리만 먹고 hav koattu. 내가 계속 싸 birpi dans Indiana. 자꾸 bullwfing so. Zent Sen پ weeksuję 거야. 나의 주等一下. 너 막싸. 큰 첨가 Sorry 뭐 Mirai ready. 하하. 납 peepi кр Psang. 존나 유부녀들! 유부녀들이랑 술 먹은 거 같아! 막걸리 사이도 별로라고! 막 사는 거 좀 그래, 막 사는 좀 그래. 섞이는 게 그냥 원액 그대로? 나 저거... 코 다 좀 비슷해. 맞아, 비슷해. 한 명 더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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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에이... 아, 지랄 좀 하지 마! 어머, 어머! 아, 존나! 존나 상업적이야! 와, 시발! 아악! 벌어지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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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는 거 봐! 근데 카메라 안 찍혔어, 아직. 아쉽루! 아, 난 이번에 우리 다이어트 저거 만들면 존나 잘 될 거 같아. 테스트 존나 하고 있어. 나 어제도 미팅 가고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온 거야. 뭐라 저거, 거기서는? 아니, 지금 업체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야. 아, 여러 개 업체랑? 몇 개 업체랑 성분 넣고 빼고, 그러니까 단가 낮추고 어어어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업체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하나야. 응. 진짜 우린 이걸 먹고 뺄 거다. 그래서 효과도 좋아야 되고, 가짜로 하면 안 된다. 성분도 좋아야 되고. 실제로 해야 된다. 아니, 어제 건 실패. 똥 쌌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싼 건 줄 알지 모르겠어. 근데 좀 더 싸긴 했어. 싸긴 했어? 짜긴 쌌어? 아니, 아까 오래 있었다니까, 화장실에. 똥 많이 쌌어? 아니, 외모 단장을 한 거지. 아, 이 파닥틀에서? 어, 변경 안 되는 짓 아니지. 근데, 내 X때문인 거 같긴 하고. 그래? 아니, 비치네. 아니, 비치네. 그래도 어떻게 먹어야지. 가만히 있기. 얼굴 서로 가만히 있기. 응. 이제 가자. 키스, 키스 시키는 거. 키스 시키는 거. 키스 시키는 거. 약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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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레. 아, 죄송하. 응. 응. 너는 오늘 내가 참지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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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피했나? 나 기어 내려와, 기어. 넌 지금부터 침팬지야, 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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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파. 아파. 아파, 있잖아. 아, 박현석한테 딸 날까 봐, 존나 무섭다. 아파, 있잖아. 으악! 다크파리에 칼복수 추가해도 돼? 여기 뭐가 그렇게 맛있길래? 그래? 좋은 게 맛있어, 이거 약촌 저시거든? 되게 맛있어 오빠한테 보내줘야지 아, 8배 7배 5배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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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 넌 정교 갈 때 이런 거 안 보내? 어? 보낸 적 없지, 거의 이거야 보내지 안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다가! 굿나지? 굿나! 다르지? 사구리네. 우와 이 굿물이 좀 안 하던데? 야 여기 맛있지? 아우, 추운해. 완전, таких 술 트립이네. 아 너무 좋아. 알코올트립. 알코올트립. 야 왜 알코올트립 컨텐츠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알코올트립 좋다. 여행지 받아도. 서른 살 알코올 중독자들과 떠나는 알코올트립. 아 좋다. 야. 어쩐 거. 너 뒤질래? 얘 아까부터 뭔 짓 하는 줄 알아? 6시나 말하고 6시내요. 다 아니야. 다 하는 게 아니라 꽂으려고 하는 거지. 아니 너는 먹고 왜 떨어. 자료 화면. 하나 둘 큐. 아 좋다. 야. 야 너네한테 난 사장이냐 친구냐. 이게 뭐랄까? 친구라기도 하기도 뭐하고. 사장이라고 내가 막 그렇게도 뭐하고. 제가 그랬어. 옛날에는 국마로서 따라오던 새끼가 갑자기 커플하고 뭐 촬영 못하니까 좋다고 말했을 것 같아. 형 속이 약간 맞지? 응. 너 근데 지금 성형한 부분 빼고 다 빨개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산은 빨개졌거든. 원장인 건은 아직은 멀쩡해. 성형한 부분 빼고. 야 너 볼터치 했니? 아니 왜 이렇게 빨개? 아니 언니 시나보니까 화면 탈이야. 진짜 못하겠다. 강아지. 내가 언제 아는 것 같아. 벌써 세일이 왔어? 수능Sal은ым할때 깊은 neighbor 안전거 같아요. 보고 싶었어. 그때 너와. 그리고 나. 와아아아 어머님이 누구니 아버지나 이렇게 이렇게 큐샤니 샷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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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렇게 카메라 둘 거면 왜 들어? ㅋㅋㅋㅋㅋㅋ 아니 조그냥 어? 화장품 묻었어. 화장품 묻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참기름 쩔어. 여긴 찐맛집이다. 야! 우리 알코올트리 콘텐츠 잘되면 해외에 갈까? 뭐지? 나 일본에.. 나 일본은 어디 가? 일본은 저는 사포로에. 사포로는 생략. 그리고 배추남은 산에 랩즈를 먹으러 가는 거고 그 홍콩은 내가 만났는데 제콕. 제콕을 먹으러 가는 거 좋아. 클략이 존나 아파. 클략은 거리에 달면 그런 거 같아. 지은아! 지은아! 지은이 진짜 적격이야. 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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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아 한번 해볼게. 짐 싸고 비키니 준비해둬. 아 비키니? 아니라고. 누드비치 없어. 너 나랑 누드비치 같이 들어가볼래? 내가 박현서의 맨몸을 본다고? 내가 고추를 보는 거 아니야. 아 존나 싫을 거 같아. 아! 이 지랄일 거 같아. 잠을 듯? 그럼 안 되겠지? 이 형 진짜 이런 거지?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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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씨음으로 다야? 씨음음에. 엄마. 어디에 까졌네? 아이고. 길거리야. 사람 많은. 많아 여기. 오빠. 나는 아가게 놀이에요. 해 속으로 들어가. 아빠. 아빠. 나는 왜 이마가 이렇게 까졌대?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단다. 넌 이마가 몇 센티니 50센티야 배는 90센티야 난 어렸을 때부터 난 이마가 나이버 아무리 탈모양을 먹어도 이마가 안 차 야 오늘의 알코올 트림 알코올 트림 2화 할 것 같나요? 아니야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알코올 트림 마사이예요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